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fantas그러니 영어구점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! 조금 더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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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번 먹어볼까요? 깻잎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고 맛있게 먹으러 갑니다 마지막에 사과맛을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ær 최근 아이스크림이 좋아서 나도 먹어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치킨을 먹어봅시다. 매콤한 맛이에요. 너무 맛있어. 이번엔 치킨은,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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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. 치킨을 뺀어갈게요. 그리고 치킨을 하여서 치킨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치즈가 잘 어울린다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블랙 치즈가 더 부드럽다 치즈가 더 맛있어용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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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매콤한 볶음밥 너무 맛있어요 비빔밥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샤넬 오늘은 샤넬! 오늘의 집은 매콤하고ER 매콤하고 식감이 있고 맛은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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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이번엔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호로록 부끄럽기 달달한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쪄깃 너무 맛있어 제가 먹기 전에 먹기에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엉 이름이 차이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서 그런지 초콜릿 칼칼 이번에는 고춧가루 매콤한 맛입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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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한 구성선 패배 치킨 치킨을 먹어서 먹어야지 흥미로운. 치킨을 먹으면 좋고 치킨을 먹으라고 이 치킨은 치킨을 먹으면 치킨을 먹으면 치킨을 먹어요. 치킨을 먹으면 오늘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